한국 고대사의 한 축을 담당했던 가야국의 건국 과정에서의 불교전례와 인도와의 관계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통도사에서 열렸습니다. 사단법인 가야문화진흥원은 지난달 27일 통도사 해장보각에서 통도사방장 성파스님과 주지현무스님, 불인사주지 송산스님 등 4부대 중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가야문화의 원형탐색과 콘텐츠화를 주제로 한 다섯 번째 학술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. 이날 가야불교 연구의 주제와 방법, 재검토, 참파와 남방해상실크로드, 인도설화 수용양상, 어산부령을 중심으로 한 발표가 진행됐습니다. 또 2015 개정교육과정에 나타난 가야 역사교육의 쟁점과 과제, 허황옥 신행길의 새로운 고찰, 구지가에 대한 신화원형 분석과 포스트 모던적인 의미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.